사진 촬영 진행할 텐데요. 중앙에 중앙 센터가 여기 파란색 스티커 있는 쪽 맞춰주시길 부탁드릴게요. 네 감사합니다. 정면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. 네 감사합니다. 오른쪽 한번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. 오른쪽 네 감사합니다. 오른쪽 한번 봐주시고요. 왼쪽 한번 봐주세요. 왼쪽 아 네 플래시 세일이 대단하네요. 네 정면 한 번만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 정면 한번 부탁드릴게요. 네 감사합니다. 저희 인터뷰 간단하게 진행하겠습니다. 상큼 돌이라는 애칭이 정말 어울리는 것 같은데요. 올해 아이돌로 선정이 되셨습니다. 수상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. 네 저희 모모랜드가 이렇게 올해 아이돌로 선정돼서 너무너무 영광이고 올해 아이돌로 선정된 만큼 더 열심히 해서 남은 올해도 좋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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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뿜뿜 뮤직비디오 조회수가 2억 뷰가 넘었어요. 그리고 이어서 뱀까지 많은 사랑을 받고 계신데요. 특히 해외에서 모모랜드의 커버댄스 많이들 따라하고 계시더라고요. 이렇게 사랑받을 수 있는 이유 어떤 게 있을까요? 네 아무래도 저희 모모랜드가 일단 커버댄스가 되게 많았는데요. 그 커버댄스가 많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가 따라하기 쉬운 안무와 되게 흥을 돋굴 수 있는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셨다고 생각해요. 그리고 또 해외에서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신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저희가 신나는 K-POP이다 보니까 그 신나는 요소가 해외 팬들에게 적용되지 않았나 싶고 또 저희 많은 멤버들이 해외 예고가를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좋아해 주시지 않았나 싶습니다. 아우 말씀도 너무 잘하십니다.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2018 올해 브랜드 대상 파이팅 부탁드릴게요. 하나 둘 셋 2018 올해 브랜드 대상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. 왼쪽으로 이동하실게요. 왼쪽으로 이동하시겠습니다. 네 이어서 감사합니다. 이어서 속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